어머니 살려준 연불신행 보광스님, 14살 때 어머니 위에 철야, 관음기도, 대학생 때 15일간 지장기도 죽을 각오로 기도발언, 지금까지도 큰임 나의 경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기도에 대한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기도에 몰입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이니 14살 때인 것 같다. 우연히 특병하신 어머님에게는 백약이 무효였다. 그래서 마을 뒤 단석산에 있는 백서감이라고 하는 암자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으며 법당에는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정도로 외풍이 새었다. 주지스님의 지도에 따라서 음력으로 12월 초하루부터 시작하여 나벌 8일에 회양하는 관세음보살 기도였다. 스님께서는 어린 날을 두고 너희 어머니가 회복하려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밤잠도 자지 말고 다른 생각도 말며 오직 관세음보살만 찾아라고 하셨다. 어린 마음에도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님을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당에서 하룻밤, 이틀 밤을 세우면서 일심으로 불렸을 뿐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7일이 지나 회양일이 되었으며 그날이 바로 성도절이었다. 7일 동안을 법당에서 철야을 하였으나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른다. 추웠다는 생각보다는 한밤중에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것 같아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밤새워 치는 목탁 소리에 주지스님도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연불하셨던 것 같다. 당시의 기억 가운데 가장 신기하였던 것은 회양을 하고 하산하는데 마을의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소 우는 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 등 모든 소리가 관세음보살의 연불소리로 들렸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이틀 정도 계속되었던 것 같다. 물론 어머님의 병세도 호전되어 완쾌하셨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출가한 뒤에야 모든 삼라만상이 부처님 아님이 없으며 모든 소리가 법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경험은 출가한 뒤 대학 이학 때였던 것 같다. 그 해가 여름방학에 은사 스님이 계시는 경주 중생사에서 지장기도를 15일간 철야로 한 일이 있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법당에서 기도하다가 죽을 각오로 기도 발언을 하였다. 앉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서서 목탁을 치면서 24시간을 계속하여 연불을 하였다. 밥 먹고 세수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법당에서 연불을 계속하였다. 처음 하루는 시작하는 마음으로 보냈으며 이틀 3일 4일이 지날수록 더욱 힘들었으며 7일이 고비였다.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약간 떨어진 요사체에서 잠자는 소리, 코고는 소리, 잠꼬대하는 소리까지 들리곤 하였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8일이 되고 9일이 지나 10일이 넘어서니 모든 잡념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몸은 피골이 상접하였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으며 상쾌하였다. 마치 날아갈 것 같이 정신은 맑았다. 보름 동안의 철야 기도를 회양하고 나니 몸무게는 10kg가 줄었다. 그러나 너무나 또렷하고 맑은 마음은 마치 유리그릇과 같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였던 기억이 난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아마도 내가 정토염 불신행을 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다. 어릴 때의 관음 기도와 청년기의 지장 기도가 이제는 아미타 불현불로 계속되고 있는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의 근기에는 연불신행이 가장 적합한 수행방법인 것 같다. 보강스님, 동국대 교수 법문, 청취소감효심 가득한 스님의 법문으로 저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끊임없이 정진하여 마침내 성불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